안될 것 같네요 요즘 애들이 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아이가 있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셨습니다 저 민혁이라는 친구고요 5살 난 아이입니다 흰색의 줄무늬 반바지 심각해요 집중해 주세요 봉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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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마을 봉지마을이야 글자가 종합안내소 쪽에 있는데 엄마 찾고 있다고 혹시 민혁이 5살 민혁아 빨리 엄마한테 찾아가 엄마 걱정하시겠다 아 저도 현상한 아이가 있거든요 미치겠습니다 말도 안 듣고 이제 시작이라고들 하는데 진짜 어머님들 어머님들 존경 쓰셨습니다 네 이번엔 좀 더 신나한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훈딱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 들을 겁니다 가봅시다 상품기 및 길이 장관 룸 다행히 사립 강한 영원 비교와 오마이걸 도움이다 발전 마이크 위에 크림 나게 해놓은 준비만 라임으로 신나게 화이팅 불안한 홍대꽃수대 부엉자의 피난을 내 이빨을 덜어 동기를 만기는 미들들의 반길 다 지나서 본 좋은 길 쭉쭉 짠어 동작은 냄새 아이돌은 집이가 우리처럼 깨끗해놓은 소음이 어 버려 들어가서 두꺼운 비디를 놓게 우렁스러워 내 부모님 집이 중이야 우렁스러워 내 아이돌은 가치다 허나 기워버려놓은 승기까지 와 비워내놓은 소중고 말까지 넌 우렁스러워 내 집을 내놓은 소 어리다른ea 박들에게 다시 두꺼운 비봐 아들어 별다 다 사やって 아들어 눈치라고 대박이로 눈치라는가 Police Chief 아들이는 대인공기 아들한테 가압을 끌어진 매카데를 눈치라는가 대박이로 눈치던가 아들어 주진다 아들어 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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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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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